우리 멋진 의사 선생님 환자를 치료해요 삐뽀삐뽀 구급차가 와요 아픈 친구 도와줘요 여기 아프면 얘기해요 차가운 청진기 들어볼게요 손을 씻고 핸들을 붙여 아야야 금방 나아요 우리 손은 주사기도 있고 체온도 재볼 수 있어요 따끔할 수 있지만 조금만 참아 금세 웃는 얼굴 돼요 여기 아프면 얘기해요 차가운 청진기 들어볼게요 손을 씻고 핸들을 붙여 아야야 금방 나아요 여기 아프면 얘기해요 체온도 재볼 수 있어요 따끔할 수 있지만 조금만 참아 금세 웃는 얼굴 돼요 여기 아프면 얘기해요 차가운 청진기 들어볼게요 손을 씻고 핸들을 붙여 아야야 금방 나아요 우린 모두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 덕분이에요 웃음 가득 우리 병원 모두 함께 치료해요 박수 오세요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